여러분은 화성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화성은 인류가 지구 다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성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렇다면 화성 식민지는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화성 식민지와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입니다. 대기가 얇아 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먼지와 암석으로 덮인 붉은 표면을 가지고 있죠. 또한 뿌리지구는 달이라고 부르는 한 개의 위성만 존재하지만 화성은 호보스와 데이모스라 불리우는 두 개의 위성이 행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걸까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주요 이유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웬 인류의 생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지구는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발전에 의한 자원 소진,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우주탐사와 행성 식민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 인류 식민지화의 가장 핫한 후보지로 선택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약 95%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성에서 인류가 직접적으로 호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특수한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얻어내면 인류가 화성에서 산소로 호흡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8%로 인류가 활동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중력이라고 하며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고 이후 지구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약한 중력은 지구의 중력에 익숙해진 화성 거주민의 근육과 뼈 및 신체 부위의 압력을 덜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뼈밀도가 감소할 수 있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기온은 최저 영하 125도에서 최고 영상 20도까지 폭넓은 온도 변화를 보이는데요. 현재 저 정도의 온도 변화를 버틸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에 거주민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은 다양한 탐사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성에는 얼음, 이산화탄소, 다양한 광물 및 금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얼음으로는 물을 추출하여 다양한 활동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를 얻어내어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 광물 및 금속으로는 화성에서의 기초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태양에서 네번째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세번째 행성이죠. 그렇다는 건 화성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화성과의 이동성이 좋다는 건데요. 현재 기술로 최소 약 6개월의 우주여행으로 화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며 지구와 화성에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두 행성 간 통신 딜레이가 다른 행성보다 비교적 잘 따고도 합니다. 접근성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표면이 단단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와 거의 비슷한 낮과 밤 하루 24시간 37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행성 식민지화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장점만 존재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점이 아니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5%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외에 우주방사선이나 기타 인간의 몸에 해로운 환경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한 뒤 생활하는 안전지대를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려면 신체를 보호할 우주복이나 기타 다른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화성에서 발생하는 원지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을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구와는 다른 화성의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타행성에서의 또 다른 자연현상을 예측하고 극복해 나가며 더 멀리 어마는 행성에서의 우주관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기업이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기업으로 사람과 화물을 화성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여 인류를 다중행성종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슈퍼헤비라고 불리는 거대한 로켓 부스터와 승선 인원 100명 혹은 10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슈퍼헤비라고 불리는 로켓 부스터는 랩터2 엔진 33개가 장착되어 있는 70미터 높이의 로켓 부스터로 이 33개의 엔진에는 상하좌우로 움직임 즉 짐벌링 기능이 있는 13개의 중앙 엔진이 포함되며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로켓 부스터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스타쉽 우주선과 슈퍼헤비 부스터를 결합한 풀스택 비행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비행 테스트는 원래 예정일인 4월 17일 슈퍼헤비 부스터의 연료탱크 압력 이상 및 연료주입 압력 밸브 동결 문제로 이루어진 2차 테스트에 이었습니다. 2차 발사일인 4월 20일 한국시간 오후 10시 28분 스타쉽은 여러가지 우려에도 엄청난 괭음과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가 진행되었고 전세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높이 120미터의 거대한 우주선 발사 장면을 바라보며 환호하였습니다. 발사 후 3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몇 개의 엔진이 추가로 작동 불능이 되었지만 이번 발사의 가장 큰 고비로 예상된 맥스Q 최대 동합점을 가뿐하게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엔진 작동 불능의 문제로 우주선 전체가 무게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였으며 안전을 고려한 스페이스X 발사팀은 발사 중단 시스템을 선택하여 우주선을 작곡시켜 첫 번째 발사 시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화성 식민지화를 꿈꾸는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기관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및 탐사를 담당하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는 다양한 탐사선을 통해 로봇을 화성으로 보낸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화성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지구상 최고의 국가기관입니다. 다만 나사는 화성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의 로봇 탐사의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보다 먼저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에 루나게이트웨이를 건설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외행성 유인 탐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나게이트웨이는 화성과 지구 보는 기타 외행성 탐사를 폭넓게 지원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성 식민지원은 당장의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를 향한 끝없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 역사와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의 좋아요 클릭과 채널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또다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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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